그것은 의원에게 가장 쉽고 가장 우아하고 간단한 해결책입니다. 혜빈 메카시의 공화당원들을 하나로 모으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미 민주당원 몇 명을 찾아보세요. 빌어먹을 연합을 개성합니다. 이 강경과 공화당원들을 따돌리고 하원을 일하게 하라. 하지만 워싱턴에 있는 아무나 물어보면 그들은 당신의 순진함에 깨끗거리고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메카시는 절대 민주당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원들은 그에게 그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봐봐! 이록 그들 중 3명 이상이 결코 그를 지절 의사가 없다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분명해짐에도 불구하고 머가시가 그의 당이 비턱절인 프린지에 점점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을 지켜보는 대라스 미국인들을 남겨웁니다. 그는 공화당의 사표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남북전쟁 갈발 이후 가장 오래 끌어온 국회의장 선거입니다. 한편 만약 메카시가 마침내 포기하고 물러난다면 공화당의 합의를 찾으려는 공화당이 누구든 메카시가 이미 동의한 양보에 갇힐 것입니다. 오늘날의 워싱턴에서는 초당적 연합이라는 생각이 불가능하게 느껴지지만 그것은 전혀 미친 생각이 아닙니다. 실제로 시에는 정치 분석가인 존 에블러니 시에는 디스모닝에서 지적했듯이 올해 여러 주에서 다양한 권력 분담이 나온 거란 달원자의 동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지역 역학을 가진 독특한 상황이지만 워싱턴의 연립정부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할까? 깊습니다. 하원 공화당의 한 블록이 민주당과 함께 연합정부를 운영할 연사를 선출해야 하며 이는 하원을 옹권하게 하고 극단주의자들을 소외시킬 겁니다. 라고 존 케이시치가 500만 번 이상 조회된 트윗에서 제안했습니다. 그는 전 5화 이후 주주사이자 최근 몇 년간 옹권바채어 리더로 변신한 대표입니다. 하실지는 이 과정을 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1994년 소위 공화당 혁령 이후 하원예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민주당 대통령이 공화당 하원다스당과 함께 일할 수밖에 없었었던 듯 번지에 드 클린턴 행정부의 유명한 예산 균형에 참여했습니다. 헬시치는 나중에 다시는 시리우스 SM 팟캐스트에서 CNN의 마이클 스모코니시에게 민주당은 어느 시점에서 공화당을 비웃는 것을 멈추고 우리는 여기서 더욱 온건하고 더 효과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가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브레스카의 도움 베이컨 의원은 민주당의 도움을 찾는 데 관심이 있는 또 다른 공화당 의원입니다. 그는 수요일 CNN의 짐시우토에게 메카시가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 통로를 건너기 시작하고 아마도 민주당의 더 많은 위원회 구성원이나 탈은 낭보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여 소수의 사람들이 팀의 일원이 되기를 거부한다면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인질로 잡도록 내버려 둘 수 없으며 그것이 그들이 지금으로 있는 일입니다. 다음 거우 베이컨은 민주당과의 협상 움직임이 변방에서 벌력을 잡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다른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볼론이 수요일 CNN의 에리머넷 나우프론트에서 초당자 카페 고축자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 전하원 의원은 펜실데니아의 찰리 덴트는 그것이 실제로 기능적인 의회에서 일어날 일이라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다 이제 문제는 민주당이 케빈 맥가시와 공놀이를 하고 싶어 하느냐는 것입니다. 제 감각은 지금 그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라고 텐트가 말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습니다. 민주당원들은 그들의 새 지도자인 하원 의원을 계속해서 지지하게 되어 기쁩니다. 뉴욕의 하킨 제프리는 당선되면 하원의장이 되는 최초의 흑인 의원이 될 것입니다. 뇌가시는 공화당 기계에 너무 깊이 베어있고 내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과 민주당 출신 공화당 의원들을 대조하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요. 그가 합의와 연립정부를 구성활적인 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엔태한 공화당 의원 도널드 트러프 전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투피아 미시간 주의 프레드 억터는 자신이 연설자 협의된 후보가 되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있음이에요. 계획이 입맛에 맞도록 민주당이 약간의 양보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헌법은 현재 하원의원이 의장이 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 의원 1월 6일 하원위원회의 일원이자 현대시에는 기고자의 농건한 일인 후의 공화당의 애덤 킨진거는 수요일 번의 세계 당파 지도자로서의 연사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새로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설자들은 이전에 단순히 하원의 절차를 감독했습니다. 아마도 민주당은 당파적인 목적으로 하원을 이용하려 하지 않는 공화당원의 합의를 지지하는 것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기관이 그리고 솔직히 국가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누군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하러 가세요! 라고 KINZINGR가 말했습니다. 이 장애물이 길어지면서 그는 그런 종류의 즉각적인 해결책이 알아찍은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털에서 벌써 초당파적인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